미국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첫인상 어떠셨는지 묻는 질문인데요. 바이든 행정부와 지금까지 어떤 소통을 해왔는지 바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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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부의 바이든 행정부와 바이든 바이든 행정부와 바이든 후보의 당선을 우리 국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나와 우리 정부는 미국의 차기 정부와 함께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양국 국민의 단단한 유대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가치 동맹으로서 공동의 가치인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 국제연대와 다사협력을 실천해 힘을 모으고 코로나 극복과 기후 위기 등등 세계적 현안에서도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에 어떠한 공백도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ancy역대의 가치인 민주주의와 평화 단단한 영역ře한 진전의 정보를 위치해 주실 것입니다. 국제연대의 가치인 인천군의 인천군의 학교를 찾은 국제연대가 많이 펼치시켜 버리는 국제연대가까지 펼치시켜ille 있습니다. 국제연대의 가치인 이빨과의 제작 기회와는 국제연대가 정말 높아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오늘 오전 9시부터 14분간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